자그마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해 생계를 입고 있는 혜주씨 살림의 보탬이 될까 싶어 얼마 전 동생과 함께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꽃집을 하면 왠지 꽃길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커피, 자판기, 음료수 빼듯이 플라워도 자판기로 빼요 6개, 6개 나가고 저쪽에 4개 나가고 와 많이 나갔네 와 얼핏 봐도 꽃자판기에 빈 곳이 많네요 그런데 꽃집 잃은 자판기처럼 자동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허브, 허브, 허브 꽃집에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혜주씨가 매일 아침 팔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동네가 환해졌습니다 혜주씨 가게에는 국화처럼 햇볕이 많이 필요한 꽃은 물론 흔하고 귀한 300여종의 식물이 함께 자태를 뽐냅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이곳이 이젠 한번 들어와 둘러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나갈때마다 물이 다 깨져서 오빵도 오늘 열려야 하셨을텐데 아 그래요? 오늘 좀 귀신다 갔어요 네 옷이 예쁘게 많아서 가보고 싶은데 오늘 내 강아지가 있었다 동네에 꽃집 생기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바위가 우리 동네에 보면 약간 큼큼한 느낌인데 여기 꽃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지나갈 때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트루프 카트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약간 느낌이 그랬었어요 예전분은 아니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꽃을 안 사셔도 저희 개혁 선물 아 개혁 선물 아니 아니 맞으시고 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니 뭐 효자손까지 주시고 하하하하 다음에 오시면 PD에 사인도 해드릴게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주세요 꼭 오세요 네 다음에 들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저도 부산 가서 효자손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혜주씨 장사수환이 제법입니다 손님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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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 사무실 하나 기업했는데 뭐가 좋은가? 아 사무실요 돈 좀 들고 번성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얼마인데? 어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얼마인데? 친구 집 좋은 거 갖다 줘야지 뭐 17만 원 정도? 근데 배달하면 배달은 요즘엔 다 퀵비가 있어요 예예 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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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는 하나씩 적읍시다 네 69,000원 정도 성원테크 성원테크 하여튼 대박 돈으로 받는 거 이거 잘 적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예쁘게 해가지고 잘 좀 보내주이소 네 감사합니다 예 번창하시고 예 예 예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세요 가만 보니 혜주씨 동네에 꼭 필요한 가게를 차렸나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말입니다 사람보다 더 다른 게 다른 게 꽃이에요 어 사랑인 사람이나 꽃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본인 정성을 응 응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평화로 해도 깨끗하게 청소도 해놔야지 집 집 집과 집 앞은 깨끗해야 손님이 들어올 때도 기분이 좋겠고 그래서 혜주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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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꽃들도 이쁘고 어여쁜 꽃이 꽃이 또 있네 하하하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던 단짝 친구 친구는 자주 보고 정을 나눠야 친구인 거죠 우리와 옆에 한 달에 서기야 저는 물 안 주는 옷이야 어 어 평생 물을 안 줘도 돼 30년 살아 어머 어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말라 있다 싶으면 없으면 안 될 친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많이 좋아지 응 항상 같이 거의 다 붙어 다니는데 이제 뭐 밥 한 분씩 우리 해주고 바쁠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사실 힘들었어요 저 해주도 활동을 못하니까 네 그때 진짜 안쓰러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해주가 너무 바쁘니까 또 안쓰러워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치다가 이렇게 큰 꽃만 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꽃들 속에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꽃이 있는데 그 꽃이 그 아름다움을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해주는 이런 그 작은 요정이라서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활동적이고 상기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형도 많은 친구예요 사실은 꽃도 잘 되고 제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어 그래서 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다가 크게 그거는 해주씨의 매력을 알아보고 응원해주는 영아씨 같은 친구가 한 명 두 명 된다면 해주씨가 바라는 꽃길 인생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듯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응 응 음